안녕하세요 슬비아의 스페너 멘토링 슬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5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째는 저희가 2인칭 단수인 뚜에 대한 긍정명령을 배웠었죠 자 그것도 잘 들어보셨다면 오늘 수업도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2인칭 복수, 모소트로스, 모소트라스, 너희들이라는 인칭에 해당하는 긍정명령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러면 2인칭 복수, 너희들에 해당하는 긍정명령형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2인칭 복수, 너희들, 모소트로스, 모소트라스에 대한 긍정명령형은요 다행히 이 불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 원형 다 에르레로 끝나잖아요 자 이 끝에 있는 에르레를 빼시고 네 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블라르 동사는 아블라드 미시따르 동사는요 미시따르의 에르레를 빼고 미시따드 이렇게 변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즉 동사 원형을 가지고 어미에 있는 에르레를 삭제하고 에르레를 붙이면 너희들에 대한 긍정명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배워볼까요? 자 한국어의 의미로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문입니다 너희들 더 크게 말해 너희들 더 크게 말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블라드 할 때 네 로 끝나죠? 그래서 네 로 끝났기 때문에 어미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모음인 아를 올려줍니다 강세가 거기에 들어가겠죠? 딜데가 찍히지는 않지만 강세를 거기로 올려줍니다 자 원어민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의문은요 너희들 잠시만 기다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원어민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네 로 끝났죠? 자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아 할 때 이 아 부분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너희들 내일 나한테 들려? 너희들 내일 나한테 들려? 미시 따뜻 매 마니아나 미시 따뜻 매 마니아나 이 문장에서 보시면 미시 따뜻에다가 뒤에 매가 붙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매는 나에게 나에게 나한테 이런 표현으로 간접 목적격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 명량형 뒤에는요 간접 목적 대명사 혹은 직접 목적 대명사가 긍정 명량형 뒤에 딱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따뜻 매 마니아나 이렇게 쓰인 거예요 원어민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너희들 야채 먹어 이란 문장입니다 자 원어민의 발음 들어보세요 그 다음 예문은요 너희들 너희 음식들 다 먹어 자 여기에서 보시면 모든 너희들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comida가 이 여성 명사라 너희들 너희들 의라는 소유사가 무에스트라로 쓰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소유형형사 명사 앞에 바로 오죠 위치하는데요 자 소유형형사가 1인칭일 경우에는 미 그렇죠? 그래서 미 꼬미다가 되겠죠 나의 음식 너의 음식 할 때는 두 꼬미이다 그의 음식 당신의 음식 그리고 그녀의 음식이라고 할 때는 수 꼬미이다 우리들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nuestra 꼬미이다 너희들의 음식 이번에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nuestra 꼬미이다 자 그리고 3인칭 복수는 3인칭 단수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꼬미다가 여성 명사여서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리브로라는 남성 명사였다면 1인칭일 경우에는 mi libro 2인칭일 경우에는 너의 책이라고 한다면 tu libro 그의 책 당신의 책 그녀의 책이라고 3인칭 단수가 된다면 su libro 자 그리고 우리들의 책이라고 한다면 libro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nuestro libro 그리고 너희들의 책이라고 한다면 nuestro libro 이렇게 변하는 거죠 복수인 경우는 s를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사물이 복수이면 소유사도 복수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즉 나의 음식이 복수이면 미스 꼬미다스예요 그리고 나의 책이 복수이면 미스 리브로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소유사에서는 이 소유사에서는 이렇게 1인칭 복수 nuestro nuestro nuestra 2인칭 복수 nuestro nuestra 이 두 가지만 뒤에 수식되는 명사의 성을 꼭 구분을 하셔야 만합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모든 인칭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성을 구분하는 거는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 nuestro nuestra vuestro vuestra 가 되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어민의 바람으로 너희들 너희 음식 다 먹어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은요 너희들 큰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 원어민의 바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 명령형 긍정명령형 2인칭에 대한 것도 nosotros vosotras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연결을 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사 활용이 지금까지 쭉 잘 따라오셨다라면 이렇게 긍정명령형 2인칭에 대한 긍정명령형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또에 대한 긍정명령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설법 현재형 3인칭 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에 대한 긍정명령형 불규칙형은 딱 여덟가지 tener 동사 venir 동사 poner salir decir hacer ser ir 이렇게 딱 여덟가지였던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vosotras vosotras 에 대한 긍정명령형은 동사 원형의 맨 끝에 있는 자음 l를 빼시고 n를 붙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불규칙형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이전 155강 첫 번째 수업부터 한번 여러분들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2인칭 복수에 대한 이 긍정명령형 예문들 원어빈의 발음으로 두 번씩 들려봐드릴게요 너희들 더 크게 말해 hablad en voz alta hablad en voz alta 너희들 잠시만 기다려 esperad un momento esperad un momento 너희들 내일 나한테 들려 visitad me mañana visitad me mañana 너희들 야채 먹어? comet verduras 너희들 너희 음식들 다 먹어 comet toda vuestra comida 너희들 큰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 estudiad con mucho entusiasmo estudiad con mucho entusiasmo 이번에는 워너빈의 발음 들마 모아봤습니다 두 번씩 들어보세요 hablad hablad en voz alta hablad en voz alta esperad un momento esperad un momento visitad me mañana visitad me mañana med med verduras com med verduras com med toda vuestra comida com med toda vuestra 오늘 수업이 짧았으니까요, 여러분. 저번 강의 이어서 꼭 들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156강에서요, Nosotros, Nosotras, Usted, Ustedes에 대한 긍정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